구독자 여러분 재미난 과학 많이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재미난 과학입니다. 그동안 제가 인덕션을 고르는 기준으로 가성비를 내세우다 보니 유럽산 제품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국내 인덕션 시장을 보면 칠십 프로 정도는 삼성 엘지 에스케이 쿠첸 쿠쿠 등이 차지한 듯하고 나머지 삼십 퍼센트 정도가 유럽산 인덕션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산은 삼성전자가 비스포크로 LG전자가 디오스로 성능 경쟁을 벌이고 SK매직 등이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3분화하여 유럽산을 점차 밀어낼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산 인덕션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기술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인덕션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국내 제조사인 삼성, LG, SK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분석하는 시리즈를 만들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서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도록 좋은 인덕션과 문제가 있는 인덕션을 분류하고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인덕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인덕션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하는 삼성전자 3구 모델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현재 판매중인 모델은 19개로 저가 65만원부터 230만원까지 있습니다. 저가와 고가의 가격 차이가 4배 차이가 납니다. 19개 인덕션을 줄줄이 나열하면 뭐가 뭔지 혼란스러워서 여러분께서 보기 좋게 의미있는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도록 엑셀러 소팅을 해봤더니 크게 4개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분석한 엑셀 자료는 이 영상의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저의 설명과 함께 보셔야 이 영상을 이해하기에 좋습니다. 첫번째 속하는 그룹은 구독자분께 전혀 추천하고 싶지 않은 비추천 그룹으로 보시다시피 2500W 대 4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대화구 성능이 2500에서 2600W로 최소 소비전력 즉 화력이 3000W에 미달되어 강력한 화력을 낼 수 없습니다. 이 제품은 대화구를 최대 즉 2600W로 사용하면 2구째는 소비전력이 700W라 화력이 약해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대화구가 2600W면 소비전력이 부족해 조리시간이 길어지거나 센 불을 사용하는 요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런지 가격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재미난 것은 5707AK와 5703AK가 성능은 동일한데 디자인이 좀 다르다고 가격이 5703AK가 50% 더 비쌉니다. 이 그룹에 있는 제품은 되도록 구매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조리시간 증가나 화력 부족으로 받을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구매해야 한다면 성능이 그나마 낮고 가격이 저렴한 65만원짜리 5707AK를 사십시오. 다음 두번째 그룹은 보통 그룹으로 3000W대 5개 모델이 있으며 가격은 130만원 이하입니다. 앞에 비추천 그룹과 큰 차이는 대화구 화력이 2500W에서 3000W로 올랐다는 점입니다. 대화구가 3000W라 대화구는 사용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2939는 화력이 비추천 그룹과 똑같습니다. 또 7400W인 유럽산 제품에 비해 전체 소비전력이 절반밖에 되지 않아 2구를 동시에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5개 모델의 성능이 똑같기 때문에 고르기가 쉽습니다. 95만원으로 가격이 제일 저렴한 엔젠트 63T 8707XW를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화구 성능이 조금 나은 7757CK가 있지만 193000W를 최대로 사용하면 전체 소비전력이 3300W밖에 되지 않아 전력관리 기능이 작동하며 두번째 화구는 거의 사용할 수 없어 의미가 없습니다. 세번째 그룹은 적극 추천 그룹으로 3300W대 4개의 모델이 있으며 가격은 200만원 이하입니다. 앞에 보통 추천 그룹에서 대화구 성능을 3300W로 올랐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대화구가 3300W라 대화구는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대화구 화력 증강에만 신경 썼고 2939는 화력이 비추천 그룹과 똑같습니다. 전체 소비전력이 유럽산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29 이상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그룹에서 재미난 것은 비스포크 모델인 8708XW가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보통 그룹에서는 3000W 적극 추천 그룹에서는 3300W로 올라가더니 LG에서 국내 최고 화력으로 광고를 시작하니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인지 올해 4월 적극 추천 그룹의 두번째 모델 비스포크 인덕션을 출시합니다. 이 모델은 기존 모델과 성능은 동일하고 인덕션 상판 부위와 조작부가 분리된 듀얼 디자인이라 조작부 색상이 기존 흰색, 회색, 핑크색 외 노란색과 녹색을 추가한 모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색이 마음에 듭니다. 적극 추천 그룹에서 가성비로 고른다면 올해 출시한 신제품이 아니라 적극 추천 그룹의 첫번째에 있는 기존 비스포크 모델 NZ63T8708XW를 추천드립니다. 굳이 5가지 색깔이 있는 신제품보다 기존 제품 중에서 흰색이나 핑크색 중에 하나를 골라도 충분히 개성있는 색깔입니다. 그러나 전체 화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네번째 선택 그룹으로 국내 제조사에는 삼성전자와 린나이에만 있습니다. 6600W에서 7200W까지 고성능 인덕션으로 6개 모델이 있으며 이 그룹의 인덕션은 유럽상과 성능이 동일합니다. 대화구 소비전력이 3600W로 모두 동일하고 2구 3구 화력만 각각 다릅니다. 이 그룹에 있는 제품은 30A 이상으로 전기 증설을 해야만 최대 소비전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구와 2구를 최대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국내 제조사 중 삼성전자와 린나이만이 저성능에서 고성능까지 모든 인덕션을 출시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룹 안에서 추천드리면 성능이 다들 비슷비슷하기에 디자인 생각하지 않고 가성비로 따진다면 역시 첫번째 있는 NZ63N7777을 추천드립니다. 유럽산 제품 후 AS에 대해 걱정하신 분들이면 삼성의 이 제품이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그 중 가성비가 좋은 제품 4개를 추천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말씀드린 저의 생각일 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삼성 인덕션 중에 소비전력 3400W 인덕션 중에는 NZ63A8708XW를 추천드리고 고성능 모델 중에는 NZ63N7777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미난 과학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